자 미적분학과 친해지기 미니특강 네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턴 라이프슨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학 수학에서 사실 별로 쓰진 않는데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관련 돼서 이야기 드리고 문제 예시 관련돼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 라이프슨 방법이라는 것은 뉴턴이 발견한 거고 라이프슨이란 두 사람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여기 주어진 게 x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함수 y꼴 fx라는 값이 이렇게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할 때요. 여기에 이 점 어디 점이냐면 이 점을 찾고 싶어요. 해줘 이게. y콜 제로를 통과하는 점 그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첫 출발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냐면 제가 여기다 첫 출발을 선택한다는 x1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럼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선을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나오죠. 그럼 자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쭉 이렇게 그리면 이 점이 나와요. 이 점. 이 두 번째 부딪히는 이 점을 우리가 x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보죠. 위에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나.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요. y는 통과하는 점은 뭐야? x1, x1을 집어넣으면 y가 fx1이 돼. 그럼 이 점은 지금 얘가 이렇게 되네요. x1, fx1이라는 점이에요. 점이 되고 그리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 점을 넣었을 때 함수의 미분값이다. 통과하는 점은 이 점이고 그럼 통과하는 점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f의 x1 값이 될 것이고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1'의 x1 값이고 통과하는 점 x 값은 x1이니까 x-x1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y꼴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꼴로 표현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퀄 fx1 값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x2라는 요놈의 값을 찾고 싶어요.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쭉 내려와서 y이퀄 0인 점에서 마주치는 값이니까 y에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을게요. 0. 0을 대입해서 x이퀄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얘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fx를 요놈을 나누죠. 그럼 이렇게 되네. x-x1 값은 요놈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f의 x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눴죠. 나누기 f1'의 x1이다. 요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x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얘 이래 되네. x는 x1 빼기 f1'의 x1 f의 x1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찾은 이 x란 요놈의 값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번째 요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x2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x2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얘를 점선으로 위로 올려가지고 요점에서 또 접선의 기울기를 선택하는 직선을 이렇게 찾아요. 그럼 요점에 부딪히는 요점을 x3다 요렇게 되겠죠. 계속 계속 진행하다 보면 x3, x4 뭐 하다 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의 점과 부딪히는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y equal fx가 f 여기다 c를 집어넣을 때 y equal fx의 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을 이렇게 반복해서 찾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되었냐면 두번째 값은 첫번째 값 빼기 첫번째 값의 미분값분에 첫번째 값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면 x의 n 플러스 원번째 값은 두번째 값은 첫번째 그 전단계의 값에다가 빼기 전단계의 1프라임 값에 전단계의 1프라임 값에 전단계의 xn입니다. 요렇게 표현해요.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뉴턴 라이프슨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루트 99를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근삿값 자, 루트 99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죠. 루트 99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x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얘 넘기면 이래 되죠. x제곱 마이너스 99는 대략 0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얘를 양쪽을 제곱하고요. 99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요런 이야기죠. 지금 주어져 있는 fx의 값은 요놈이 x제곱 마이너스 99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x값 원점을 통과하는 그 점 그 점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가장 루트 99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뭘 집어넣을까 x에다가 x에다가 대략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집어넣고 싶으면 10 정도 넘으면 되겠네. 맞죠?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10 정도를 넣어요. 그러면 10 넣으면 뭐예요? 100 빼기 99니까 1이니까 0에 가까운 수죠. 그래서 첫 스타팅을 뭐를 잡냐면 x1이라는 값을 10으로 출발을 해요. 그럼 10으로 출발하면 두 번째 값을 찾으려면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 다 적으면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값을 찾으려면 뭐냐? 첫 번째 값에다가 빼기 f1'에 첫 번째 값 f의 x1입니다. 이런 이야기했다. 그래서 첫 번째 10이 주어져 있고 f를 f 여기가 있으니까 얘 한 번 미분하면 f1'x의 값은 2x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해법은 뭐냐면 x1은 10이 되고 빼기 그 다음에 f 한 번 미분한 다음에 x1이니까 여기다 미분하고 x1은 뭐예요?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11이 되겠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f의 10 값이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00 빼기 99니까 1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두 번째 값을 찾은 게 얘라면 얘 값을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0분의 199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값을 또 찾는다 라고 한다면 또 뭐예요? 똑같은 작업을 하죠. 두 번째 값 빼기 f1'의 x 두 번째 값 f의 두 번째 값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법을 찾아내가는 걸 우리가 뉴턴 라이프슨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별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내용으로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